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 골프존 스크린 골프에 필요한 소소한 팁 7가지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퍼터컵스 계산하고 러프, 펑크, 거리 계산 방법은 제가 이전에 올렸기 때문에 뺐구요. 필요하신 분은 제가 아래 링크에 걸어 놓을 테니까 참조 바랍니다. 그럼 7가지 팁 첫번째 바로 시작을 할게요. 오르막 내리막 계산 보시면 오르막은 그냥 남은 거리 100m 다 오르막이 10m 다 그러면은 그대로 되어서 110m 이렇게 치면 됩니다. 오르막 같은 경우는 뭐 20m, 30m 등 높이가 아무리 높아도 그냥 그대로 더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요. 내리막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100m 에서 내리막이 10m 다 그러면은 빼기 해서 90m 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내리막 같은 경우는 하나 더 적용을 해야 될게 여기서 10m 이상 내리막 같은 경우는 내리막에 70% 만 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골프존 방송에서는 60% 에서 70%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요거는 거리에 한번 쳐보시고 본인한테 60% 가 맞는지 70% 가 맞는지 하나 결정하셔서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남은 거리가 100m 다 내리막이 10m 이상 20m 다 그러면은 20m 를 다 빼는게 아니라 20m 에 70% 14m 만 빼서 86m 를 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르막은 10m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별 다른게 없습니다. 똑같이 하면 돼요. 내리막만 10m 이상일 때 달라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이제 골프존 방송에서 이장민 프로가 나와가지고 주토 프로죠 나와서 그분은 130m 이하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높이의 30% 만 감안을 해서 샷을 하고 131m 에서 170m 까지는 높이의 50% 만 감안을 하고 170m 이상일 때는 100% 를 감안한다 이렇게 이해하거든요. 그러면 뭐가 맞냐 이거죠. 비에크하고 밑에크가 차이점이 뭐냐 이거죠. 생각을 해보고 여러가지 이제 경우를 봤을 때 소프존 방송에서는 탄도라고 얘기를 해요. 탄도. 근데 제가 볼 때는 탄도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보세요. 이장민 포 프로 같은 경우는 탄도가 되게 낮아요. 낮은 편이고 압다뉴 프로 같은 경우는 탄도가 좀 높은 편이에요. 근데 이 두 분은 비거리는 조금 비슷한데 압다뉴 프로가 조금 더 나가지만 그래도 비거리가 비슷하거든요. 탄도가 다르면 이 형태가 다르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두 분 다 똑같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탄도보다는 220m 드라이브를 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이 표를 적용하면 맞을 것 같고요. 드라이버 비거리가 예를 들어서 250m 정도 치시는 분들은 이제 위에 공식은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이장민 프로처럼 한번 쳐 가지고 거리를 따로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추어하고 프로라고 해야 될까? 그 정도의 느낌으로 조금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바람계산 한번 볼게요. 바람계산 바람계산도 내리막 10m 이상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형뒤에서 바람이 분다. 형뒤에서 바람이 분다. 근데 우리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게 예를 들어서 10m per sec가 불어주면 공을 하늘로 공을 끼웠을 때 10m가 더 날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공략거리가 100m다. 바람이 10m 더 갈 수 있는 바람이 분다. 10m per sec인데 결론적으로는 10m가 더 가는 바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뒤에서 바람이 불어주니까 90m 맞추면 되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오르막도 마찬가지 평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르막에서는 따로 계산할 게 없어요. 자 마찬가지로 똑같은 오르막상황이나 평지에서 45도로 분다. 이렇게 하면은 위의 공식에서 딱 절반만 생각하시면 돼요. 100m에서 10m per sec가 부는데 45도로 분다. 그러면은 10을 다 빼는 게 아니라 5만 빼서 95m를 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이 밑에 있는 두 가지 사항은 위의 거랑 딱 정반대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릴 건 없을 것 같아요. 평지 앞바람 그러니까 공을 치려고 하는데 맞바람이 분다는 얘기죠. 10m만큼 거리가 덜 나가니까 10m 더 쳐주자. 그런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위에 거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형태로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70m 이하 같은 경우는 바람 계산을 하지 않는다. 이거는 골프전 방송에서도 한번 박다님 프로가 직접 치면서 보여준 게 있어요. 보시면은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공식은 그대로 적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리막이 10m 이상일 때가 이제 조금 문제가 돼요. 그러면 내리막 10m 이상이 되면 공략거리가 100m고 예를 들어서 뒤에서 10m per sec 가 분다. 이렇게 그러면은 10m가 뒤에서 불어주니까 110m가 날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10m 빼고 이제 뭐 90m를 치면 되지만 내리막이 10m라는 것은 공이 하늘에서 붕 떠 있는 거잖아요. 채공차는 길잖아요. 바람의 영향을 더 받겠죠. 그래서 내리막 10m 이상일 때는 뒷바람이 불고 9m 이상일 때는 공략거리에서 10m 보다 더 120%를 빼서 12를 빼서 88m를 진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45도 바람은 위에꺼의 절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반대로 내리막 앞바람이나 내리막 앞바람인데 45도를 본다. 그러면은 위에꺼랑 딱 정반대로만 생각하시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게 딱 10m 9m는 전혀 영향이 없고 11m는 그럼 10m하고 다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5,6,7,8,9,10 해가지고 1m마다 다 다를 거에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근데 이제 그런거를 지금 생각을 다 감안하고 친다면 이거는 너무 힘들어 지니까 10m 정도를 구분을 하는 것 같거든요 10m 이하는 좀 미비하니깐 거리 차이 나봐야 1m, 2m 차이밖에 안 나니깐 공식 적용을 안하는 것 같구요 10m 이상부터는 공식 적용을 안하면 차이가 몇 m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하는 것 같습니다 기준을 내리막 10m 이상에 대해서만 바람의 영향을 좀 더 많이 본다 그래서 원래 거리에 2,3m 정도를 더 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큰 무리가 없어요 근데 오르막 같은 경우는 10m 가 됐든 20m 가 됐든 30m 가 됐든 아무리 높아도 바람의 영향을 더 받는다고 뭐 덜 받는다고 뭐 거리에 대해서 빼고 더하게 하는게 없기 때문에 오르막은 그냥 그대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세번째 바람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방향키를 돌리잖아요 여기 바람키 라고 되어있네 자 우리가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방향키를 돌리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써놨는데 바람 1m per sec 당 거리가 1m고 방향키가 한 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많은 디스토어 프로나 골프존 관련 하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좋아요 그러면은 바람이 좌에서 우쪽으로 10m per sec 분다 그럼 방향키로 좌측으로 10번 돌리면 됩니다 그냥 45도로 분다 그러면은 방향키가 좌로 5번만 반만 돌리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내리막이 10m 이상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원래 같으면 10분만 돌리면 되죠 그런데 내리막 10m 이상이 됐을 때는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돌려주는 거에요 체공차는 길기 때문에 오래 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방향키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바람이 불어오니까 방향키는 좌로 10번이 아니라 11번 돌려주면 되는 거에요 45도로 불었을 때는 위에 꽤 정확하게 반인데 5.5번을 5.5번을 돌리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5번 돌리거나 6번 정도 돌려서 자기 구질에 맞춰 가지고 돌려서 치우시면 될 거 같아요 그럼 만약에 20m다 그럼 20m 같으면 세공시간이 말을 안해도 알겠지만 더 길잖아요 더 오래 떠 있잖아요 공이 그러니까 바람의 영향을 더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10m 당 한 번 누르고 20m 같으면 두 번 누르고 30m 같으면 계산을 해서 세 번 더 눌러주고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에요 40m는 없겠지만 40m 같으면 방향키를 갖다가 10m 요거 계산하고 10번 계산하고 더하기 4 14번 누른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바람은 1m 1m 40m당 거리 1m하고 방향키를 한 칸이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트탄도 거리조절 여기 보시면 공 나오는 곳에서 공 나오는 곳에서 좌측에다가 공을 올려놓고 타격을 하게 되면은 탄도가 조금 낮아집니다 비거리는 조금 더 올라가겠죠 자 공 나오는 거리에서 오른쪽에다가 공을 배치를 하고 샷을 하게 되면 탄도가 좀 더 뜨고 비거리는 조금 작아집니다 근데 요거를 테스트 해보니까 피칭 횟지로 해보니까 약 한 5m 정도 차이가 나요 근데 이제 뭐 전체 채를 가지고 다 쳐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거리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잘 하기는 잘 몰라요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탄도가 높고 낮고 그 차이는 분명히 있고 거리 차이가 2층에서는 5m 정도 차이 나니까 다른 것도 테스트 해보셔 가지고 얼마 차이 나는지 본인에 맞춰 가지고 알아놓으시면 세울때는 뒤쪽에 굴릴때는 앞쪽에 놓고 치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섯번째 요거는 제가 그 앞에 다른 영상 할 때 잠깐 언급을 했던 건데 러프나 벙커에 들어가 있는 공을 만약에 페어웨이 매트에 놓고 쳤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일단 러프하고 벙커에다가 공을 올려놓고 치게 되면 스윙패스는 잃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고생을 좀 했었어요 인투 아웃으로 치다 보니까 공이 드로우가 안 걸리고 이래가지고 고생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스윙패스는 잃지 못합니다 무조건 뭐만 읽느냐 베이스 베이스 방향 공의 출발 이것만 읽어내거든요 그래서 안으로 깎아치든 드로우를 건다고 인하우스로 세게 인투 아웃으로 치든 무조건 베이스가 일자로 들어와서 공이 일자로만 출발하면 무조건 공은 바로 갑니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페어웨이 매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인투 아웃을 치고 그 다음에 공이 약간 1도 정도 오픈되서 공이 날아간다고 했을 때는 드로우가 걸리지만 매트 러프 매트 혹은 벙크 매트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타격을 하게 되면 스윙패스는 무시해 버리기 때문에 공이 날아가는 방향대로 그냥 그대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만약에 저같이 인투 아웃을 좀 많이 치시는 분들은 방향을 돌리든지 다리를 조금 돌리든지 채를 닫든지 어떻게든 러프에서 베이스가 일자로 지나가고 공이 일자로 출발할 수 있게끔 무조건 그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저처럼 인투 아웃을 치는 사람들은 이런걸 감안을 해야 되지만 그냥 인투 인으로 보통 스윙 하시는 분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매트나 러프나 똑같이 스윙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좀 감안하시면 큰 무리가 없어요 거리 계산 같은 경우는 제가 다 따로 해놨으니까 영상 한번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러프하고 헤비 러프에 대한 설명을 해 볼게요 이제 제가 이 헤비 러프를 알아보려고 진짜 많은 영상을 찾아 봤거든요 거의 없어요 왜 없는지를 내가 이제 알아보니까 이거예요 왜 없느냐 하면 지금 골프존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흰선이 이제 지금 오비거든요 오비 근데 우리나라 지금 골프존 보면 이 도로 옆에다가 거의 오비선을 갖다 붙여놨어요 근데 헤비 러프가 어디냐 그러면 이 도로 이 도로 옆에 약간 있는 공간이 잘 안 보이시지만 여기 이 도로 왼쪽에 있는 풀 여기가 헤비 러프예요 그러니까 오비선이 너무 가깝다 보니까 대부분 쪽으로 나가버리면 오비가 되니까 헤비 러프를 치시는 경우가 적다는 얘기죠 그런데 제가 같은 경우는 한번 하다보니까 헤비 러프를 찾았어요 여기 보니까 제가 이렇게 쳤더라고요 보면 이 에이프론 걸린 것도 내가 볼 때는 헤비 러프 때문에 걸렸던 것 같아요 보시면 어쨌든 그 헤비 러프 같은 경우는 도로 도로 밖에 도로에서 바깥쪽으로 있는 풀이 긴 쪽을 헤비 러프라고 하는데 이 러프의 특징이 뭐냐면 그래요 일반 러프 같은 경우는 페어웨이 매트에 놓고 칠 때 거리 손실이 10%가 되죠 그러면은 계산을 할 때 100m 에다가 0.9 해서 111m 이렇게 치면 돼요 이거 틀린 방식은 남은 거리가 100m 인데 러프에 들어간 공을 페어웨이 매트에 치겠다 했을 때 그냥 단순히 플러스 10 하면은 거리 차이는 얼마 안 나지만 틀린 계산입니다 밑에 방식은 거리 손실이기 때문에 무조건 위의 방식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돼요 어쨌든 그렇고 근데 헤비 러프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10%가 아니에요 헤비 러프 같은 경우는 20% 30% 까지도 이제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헤비 러프에 들어갔는데 페어웨이 매트에 치겠다 그러면 그게 20%가 될지 30%가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른다는 얘기에요 왜 그러냐면 풀의 길이 때문에 공이 나가다가 저항을 받는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짧으면 조금 덜 받고 길면 많이 받는데요 그러면은 내가 그 뭐 골프 안에 있는 풀을 재 보지도 않고 눈으로 보는 거라서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헤비 러프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남은 거리에서 이제 더하기를 해서 샷을 해도 되긴 하지만 이거는 오차가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헤비 러프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그냥 러프 매트 위에다가 놓고 치는게 더 유리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혹시나 30%다 헤비 러프 더 갔다 제가 30% 계산을 한다고 치면 남은 거리가 100m인데 헤비 러프에 들어간 공을 헤어웨이 매트에 놓고 치겠다 그러면 30%라고 해서 30 더 하면 막아가는 거예요 틀린 계산입니다 위에 거 보시면 알겠지만 30%가 덜 나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100m에 0.7 이렇게 나눠보면 142m가 나와요 벌써 12m가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10%는 차이가 얼마 안 나요 위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지만은 이게 30% 되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헤비 러프 같은 경우는 그리고 반드시 30%가 아니에요 어쩔 때는 17% 어쩔 때는 20% 어쩔 때는 30%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냥 러프 매트 위에 놓고 치는게 제가 볼 때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한 설명을 드리고 마칠게요 여기 보시면 해저드 같은 경우는 거리 손실이 5m다 이거는 사실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고 그 어떤 분은 뭐 그냥 아니다 어떤 분은 맞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있는데 제가 이거를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심장 무조 골프 4회라고 그 영상을 찾아보시면은 골프존조될 개발자가 알려주는 거리 계산법이라고 해서 그 골프존조될 개발하신 분이 직접 나와서 해저드는 5m 정도 덜 나간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상황이 그대로 이어졌다면 지금도 이게 맞을 거고 근데 이제 뭐 지금 NX고 자꾸 엑관리드가 되면서 이 상황을 뺐으면 이 말은 거짓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선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지금 이제 오래된 영상이긴 하지만 요런 개발자가 나와서 직접 해저드는 영향을 받는다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해저드를 치다가 보면은 건너갈 때 보면 가끔씩 이제 공이 빠지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게 요런 영향도 있으니까 해저드는 해저드를 넘어가는 샷을 할 때는 거리를 조금 더 보고 치는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되도록이면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많이 찾아 봤어요 틀린 내용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좋은 정보 있으면 만들어 올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한번 더 뵙겠습니다 기다려 주세요 뵙붓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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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